서울시 25개 문화원의 축제 2015 서울문화원 엑스포가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. 서울문화원 엑스포에서는 각 문화원 대표 프로그램들이 공연과 전시로 나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선사했습니다. 또 광장 중앙에서는 널뛰기와 투호, 굴렁새와 공기 등 전통 민속놀이 마당도 함께 마련됐습니다. 서울 지역 25개를 포함하여 전국 229개의 문화원이 각 지역에서 지역주문의 문화복지, 지역전통문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. 결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환신하는 문화원 가족들의 노력은 우리 문화발전에 든든한 밑받침이 되어왔습니다.